안녕하세요 새냐초나라입니다 산지 그늘린 곳 약간 습한 곳 그늘린 곳에서 자생합니다 잎 모습을 보겠습니다 동전잎을 닮았고 자주새 꽃을 피웁니다 동전풀이라고도 부르는 금전초입니다 잎이 동전 닮았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허브 향이 참 좋습니다 옆에만 가도 또 비벼보면은 그 향이 정말 좋아서 이 차로 해서 먹고 또 향수의 원료로도 사용하는 금전초입니다 줄기대는 사각이고 부드러운 어린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전초 채취한 것을 말려가지고 20 내지 3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주로 차로 해서 복용하면 그 향도 참 좋아서 이 보리차 끓이듯이 끓여가지고 끓이면은 약 약불로 20 내지 30분 정도 더 끓여서 물만 덜어서 식힙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해서 하루 2, 3회 따뜻하게 드실 수도 있고 미지근하게 드셔도 됩니다 만병을 다스리는 풀이라 해서 만병초라고도 하고 각종 염증질환이나 근유통을 완화하고 피부병이나 피부발진, 종기, 또 신장결석, 방광결석을 제거합니다 또한 향도 좋아서 이 향수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금전초입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